안녕! 캣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올려보는데요 어.. 오늘 광고가 조금 나옵니다 광고는 스타모션 비디오라는 앱인데요 이렇게 뭐.. 어떻게 찍느냐 하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러면 사진을 하나하나씩 찍어서 영상을 만드는거에요 음.. 그래서 제가 만든 비디오중에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그 친구.. 여기 나왔던 친구들 이름을 적은건데요 저.. 얘는 태미구요 이 친구는 티미구요 이 친구는 벤이구요 캡틴이에요 그래서 영상이 이렇게 끊은건데 그러면 천천히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하나님 과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망관 그걸로 레고로 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럼 다시 안녕!